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험 영역 장영진입니다. 자 선생님 그 퀘스트 이제 새로운 퀘스트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지나간 계기일식이라는 퀘스트 좀 보셨나요? 기출과 개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퀘스트를 한창 올려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러 가는 퀘스트입니다. 시리즈는 모여라 시리즈인데요. 아무래도 있잖아 같은 대학 입시를 친다 하더라도 전형도 좀 다르고 무엇보다도 전형이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 부류의 여러분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올해 수능을 치고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를 여러분들이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엔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고3들도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 고2도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각자 처지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모여라 퀘스트는 그 각자 구체적으로 각자 처지가 다른 학생들 모여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모여라 시리즈의 첫 번째는 재수생 모여라로 잡았는데 뭐 재수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막 재수를 결정하려고 결정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을 일단 우선 불렀어요. 고3 학생들은 이미 공부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죠? 그 이전에 인사도 많이 드렸고 자 근데 재수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일단 우리 재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 혹은 뭐 엔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먼저 만나기로 한 겁니다. 고3들은 리퀘스트 볼 필요 없냐? 볼 필요 있어. 자 분명히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내년에 이런 길로 접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반면 거사를 좀 삼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퀘스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픈 것을 선생님이 좀 찌를 생각이에요. 제목도 그렇잖아요. 모여라 해놓고 야 우리 만세다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 작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천천히 되돌아보고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되겠지. 그제? 뭐해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지. 격려하고 응원해줄게. 같이 열심히 뛰어갈게. 그런데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작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진짜 찬찬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재수생을 꽤 오랫동안 가르쳤거든?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고3 때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가 대략 다 보여요. 사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대화 과정, 그 학생들을 겪어본 결과 네 가지 정도의 실패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혹시 내가 작년에 이러지는 않았는지 딱 한 가지에 공감할 수도 있고 세, 네 가지에 다 공감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태였는지 점검해보자라는 취지로 첫 번째 퀘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여라. 재수생 모여라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돛담배형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돛담배형. 자, 돛담배의 특징이 뭐지? 동력이 없어. 그냥 강이나 바다에 띄워놓고 뭐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어, 바람이 이렇게 샥 가요. 수시가 조금, 수시가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주변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요. 그러면 아, 수시가 내가 갈 길인가? 주변에서 또 누가, 야, 그런데 수능이 중요하대. 그러면 어, 수능이 또 중요한가? 아, 설명회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논술이 중요하대. 그럼 논술로 해야 되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대학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도탄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 대학은 원래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하고도 천하태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실 이해는 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할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내신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뭐 수능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입시잖아, 그렇죠? 혹시 작년에 내가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입시를 생각한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어떤 반성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도탄병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선배들 보니까 다들 수시로 가더라고. 이게 요새 제일 많은 것 같아. 수능은 의대 가는 선배들, 의대 갈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정시라는 건 워낙 문도 좁아보이고 수능 공부는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 하는 게 아마 이 유형의 대표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있잖아, 막상 입시 딱 해보니까 어때요? 수시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요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작년에 국어처럼, 작년에 나영은 수학처럼 내가 믿었던 과목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 다른 게 다 충족돼 있어도 절대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너무 좀 안이하게 수험생활하지 않은 색깔을 짚어보는 거죠. 수시 합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수능이 소홀해지면서 학습 패턴을 놓칩니다. 내신 한 번 지나고 나면 수능했던 거 다 까먹고 소홀해지게 되는 거야.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요새는 대학을 간 데들아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승패 전략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어요. 논술 대비나 자기소개서 쓸 때 되면 굉장히 또 의욕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좀 쓰게 되면 정성껏 써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진이 다 빠지거든. 그리고 만약 그 자기소개서를 완성만 하게 돼도 내가 그 대학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원서를 딱 쓰고 길거리에 자기가 원서를 쓴 대학의 스쿨버스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대학이 내 대학 같고 다 간 것 같은 이런 느낌 많이 받았을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준비해 왔는지가 잊혀지는 순간 사실 입시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진 않았나 같이 반성해 보자는 취지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올해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막연한 합격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버리셔야 돼. 내가 원서를 쓰는 순간 그 대학은 내 대학이 아닌 거야. 알겠니? 운이 좀 붙겠지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해오동 공부를 계속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원할 전형에 대한 강점 요소를 파악하고 지원 전략을 스스로 고민해야지 남들이 이게 좋다니까 그걸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았죠.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딱 보세요. 수시 전형을 지원했더라도요. 수능이나 정시에 대한 학습 계획을 이제는 꼭 세워야 됩니다. 전혀 그런 고민 없이 재수를 막상 시작해 보면 정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됐잖아. 그럼 작년에 수능 준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준비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은 어떤지 내가 수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정시 비중을 결정한 뒤에 수시를 지원했더라도 수능과 정시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면서 올 한 해 내신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돛담병원 아니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목동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서울의 특정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목동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양들아 양들을 여기 모아가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양치기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한 친구들을 뜻합니다. 자 3천 문제를 풀면 될 거야. 으악 아니다. 요거부터 하자. 모의고사는 100회번을 풀어야 되겠어. 요런 전략을 가지고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정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많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왔던 게 많이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막 돌리다 보면 실제로 풀 수 있는 문항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딱 3등급까지야. 어쩌다 보면 또 4등급이야. 그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양치기를 문제를 중심으로 막 풀어가다 보면 이제 개념을 묻거나 좀 낯선 스타일의 문제가 나타나는 시험을 보게 되면 많이 망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고 어 이게 뭐지? 내가 했던 게 잘못된 전략인가? 이러면서 이번 수학 망했다. 이런 또 자기 감정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들쭉날쭉하기 쉽고요. 그것은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위주로 나오느냐 아니면 약간 심리형이 섞여 나오느냐 해서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양치기의 가장 큰 패입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목동형 학생들의 특징은 기출만 해도 1등급은 받는다고 해서 사실 그런 시대 좀 지났거든. 2015년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교육과장 많이 변했어. 기출을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생님이 다 압성캐스트에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봐야지. 기출을 내가 다섯 번 봤어. 사실 쓸데없는 기출도 되게 많거든. 양만만치 중요하게 출제되지 않는 것들 있다고 그런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학생들의 특징 한 번 더 짚어봅시다. 개념 소홀히 하고 기출 문제를 양치기식으로 막 풀어제낍니다. 또 보이는 점수에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에요. 왜? 일단 양을 들이부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더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거거든. 또 세 번째 보세요. 분석 및 점검이 필요하지만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달리는 거야.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3천 개 채우면 되겠지. 3천 개 채워도 순력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쵸? 혹시 내가 목동형 양치기 스타일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 번 점검해 보자는 거야. 은근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해결책을 찾아 봅시다. 목동형 학생들의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모의고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저자야. 선생님이 전국 1호야. 전국 최초로 전문항을 직접 출체에서 출판한 전국 1호 강사입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의고사는 양치기 할 게 아니다. 특히 양치기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약점 점검의 용도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새로 공부할 곳을 좀 찾았어. 나의 약점을 찾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부족한 영역을 분석하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만 그냥 빨리빨리 고치면 다음에 그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표현만 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 적응력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본인의 약점을 점검한 후에는 양적인 학습에서 이제 질적인 학습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념부터 천천히 다지세요. 작년에 많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처음부터 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은 작년에 킬러를 안 풀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았어. 이번에 킬러부터 풀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개념 학습부터 다지시고 기출을 또 전략적으로 핵심 과목과 핵심 단어는 열심히 다시 보고 조금 주변 과목은 좀 천천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출도 다시 한번 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제 풀어도 된다고 이해 되셨죠? 자 그렇게 해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인데요. 유아 독전형입니다. 아 오늘 너무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아 독전형은 뭐냐면 이게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6평을 치거나 9평을 치고 나면 아 내가 잘해온 것은 무엇이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살릴 건 살리고 아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들 나를 잘 몰라 이런 심정 이게 어디 상담을 받거나 해보면 사실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담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운이 안 좋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실 수도 있어 과목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항상 옆에 있어요. 알겠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중간 과정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조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통 출제 경향 이런 건 됐고 나는 내가 정한 길로 갈 거야. 근데 보통 잘 보면 내가 정한 길은 어느 시기에 들었던 조언 아니면 내가 중학교 때든 고1, 2때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집을 막 풀어가지고 한 번 시험 성적이 올랐던 그런 경험에 근거하거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밀어붙이면 수능이 잘 되고 입시가 잘 될 거라고 너무 외고집스럽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은근히 이런 고집을 부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집으로 1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주변을 더 둘러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나만의 길. 여러분만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풍부하고 확실한 전략적인 길을 찾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학생들의 특징을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난도 킬러를 헤매서 그렇지 제 공부법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이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에만 좀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어. 개념부터 해야 되고 기초를 확실하게 다시 분석하면서 필수적인 문제들을 개념을 적용하면서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좀 급해요. 아니 그런 건 저 다 풀 줄 알고요. 킬러를 해봐야 돼요. 고난도 문제집을 사다가 아니면 진짜 고난도 문제만 하는 강의만 찾아다니거나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기본 문제 틀리고 요새 중킬러도 좀 강화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지. 중킬러 틀려버리면 킬러 하나 맞추는 거랑 똑같은 4점이잖아. 그치? 기초부터 다시 다지면서 탄탄한 체력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네? 유아 독전형이라고 불린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운 것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본인의 실력을 과신하고 잘못된 방향을 고집을 꽤 해요. 내가 한 96점으로 한번 받았는데 평균은 88, 84에 그러면 평균이 내 실력인 거야. 내가 한번 잘 받은 그게 내 실력은 아닌 거잖아. 그치? 평균대로 또 수능은 좀 나와요. 보통. 그래서 지나치게 고집,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담임이나 담임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죠. 과목선생님의 조언을 경청해보자. 아마 여러분들은 학원에 다시 가거나 재정반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죠. 아니면 러셀을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학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열린 마음으로 좀 경청하면 돼요. 따라해라. 무조건 따라해라. 이런 뜻 아니야. 알겠니?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면 새겨들을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자세 만들어주자. 이런 겁니다. 수능 출제 경향 무시한 채 교과의 개념이나 킬러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의 이익이 다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교과에 안 나와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성적의 정체의 원인과 잘못된 학습 습관을 파악하자. 알겠지? 파악할 수 있어. 시간 충분해. 우리에게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기초부터 다시 놔도 돼요. 고백할게. 선생님도 재수했단 말이야. 진짜 이건 고백도 아니지 사실. 그런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을 찾아가서 비법서, 고난도 문제집, 일본 번거사 문제집 이런 걸 주기를 기대했었거든. 재수하겠다고 선생님 찾아뵀을 때 그런데 선생님이 교과서나 다시 봐라. 영진아. 이러시는 거예요. 엄청 실망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그동안 믿고 따르고 존경하던 선생님인데 교과서나 다시 봐라. 영진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상심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다시 보니까 정말 풍부한 게 있더라고. 천천히 다시 볼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초석을 다지면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재구성하시고요. 킬로문학 학습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기출에 대한 꼼꼼한 학습, 분석을 반드시 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모습. 네 번째는요. 용두삼이 형이라고 붙였는데요. 용두삼이 형 이름이 뭘까? 이게 초반에 좀 잘 돼요. 용의 머리인 거지. 그치? 그런데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한 친구들 되게 많다?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용이야. 그런데 스스로 스스로 꼬리를 뱀으로 만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건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정말 다수의 학생이 또 공감할 수 있을 텐데 특히 구평을 딱 치고 나면 아이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엄청나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닌데 다수의 학생이 괜히 내가 이번 수능을 망칠 것 같고 옆에 학생이 좀 고난도 문제집을 하나 풀고 있거나 모의고사를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저걸 안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갑자기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용두삼의형의 가장 큰 특징이야. 알겠니? 용두삼의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후반전에 갈수록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려서 자기가 잘 해왔던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망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학생들 많죠?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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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있을 거야. 자 용두삼의. 어휴 그림 멋지죠? 자 아 수능 날 망하면 어쩌지. 어 갑자기 막 배가 아파. 친구들아 난 틀렸어. 아 이거 너무 이게 슬픈 얘기다. 그치? 어느 순간 되면 감정이 너무 증폭되잖아요. 그러면 막 엉엉 울기도 해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아니고 이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못 해내면 어떨 거라고 떠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실전 안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감이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너무 그 감정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던 학생들 다수 있을 거야. 올해는 그런 실패의 교훈을 반드시 교훈으로 실패를 교훈으로 삼자. 알겠죠? 이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 매일매일 불안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죠. 정말 입에 달고 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후반전 가면. 실패의 기억으로 수능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고요. 이 실패는 어떤 그 전에 자기가 실패했던 경우에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거지. 파이널 시즌에 멘탈이 무너지고 비주력 감옥에 대한 압박. 이건 비주력 감옥은 내가 아 내가 이거 좀 소홀한 것 같은 게 마지막에 발견될 수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휩싸이기 쉽습니다. 괜찮아요. 그 부분에 보완하면 되잖아. 구평을 치는 이유도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는 이유도 그거였던 거야. 내가 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진 않았나. 한번 되돌아 봅시다. 솔루션을 찾아 봅시다. 솔루션은요. 일단 이 얘기를 해줄게. 한 번 더 하면 훨씬 나아진다. 알겠네? 한 번 더 하면 훨씬 나아지게 돼 있어. 뭐든 경험이 자꾸 쌓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목적하지 않아도 노련해져요. 알겠지? 그러니까 올해 다시 하는 마당에 작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알겠네? 분명히 훨씬 성숙한 자세로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를 해 나갈 거야. 알겠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작년 수능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의 교훈 지점을 삼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앞으로는 아주 중요한 나의 목표를 위해서 결전의 날이 다가올 때 담담하게, 담담하게 헤쳐나가자라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전에 개념학습을 이제 완벽하게 좀 해놓읍시다. 왜냐하면 빵꾸가 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불안을 증폭시키는 성향이 강하가. 그러니까 개념학습을 확실하게 좀 해놓고 마지막에는 점검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불안 요소가 확실히 좀 줄어들 거예요. 비주력 과목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골고루 다 해놔.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은근 그런 비주력 과목에서 내가 흔들린다고요. 자, 그런 거 미리미리 좀 체크해 놓고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는요. 실전 모의고사는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 9평 이후도 아니고 여름방학부터 실전 모의고사 자주자주 응시하고 혼자서 치는 거 말고 있잖아.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치는 거 아니면 강의를 들어도 좋고요. 친구들끼리 모아서 같이 시간제에서 풀어도 돼요. 그런 경험 자체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다시 하면 훨씬 좋아져. 스스로를 믿어. 선생님 얘기를 믿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 기억을 트라우마로 남기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수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작년에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은 분명히 이 네 가지가 아닌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네 가지 측면 어느 한두 측면에 분명히 해당을 할 거예요. 자, 재수하면 보통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어. 재수생에 성공하는 재수생은 10%도 안 된다. 이런 과격한 얘기도 있죠. 그거 너무 과장된 얘기야, 얘들아. 알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재수를 결정했지만 수험생활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 많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이탈하거나 아니면 한 두세 달을 그냥 허황되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친구들 빼고. 알겠네? 1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수험생활 한 친구들 내에서 보면 실제로 성적 향상은 절반 이상 6, 70%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 오르면 거짓말이야. 알겠네? 그런데 있잖아. 선생님은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거지. 한 등급 오르는 거 있지? 대학이 내가 고3 때 가늠했던 대학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 결정적인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냥 자연 발생적인 성공이죠. 재수하면 이 정도 이렇게 조금 올라? 그걸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록 내가 작년에 어땠는지를 한번 진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개선하고 나의 강점을 이렇게 살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실천에 꾸준히 옮기기만 한다면 한 등급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훨씬 높은 등급 얻고 훨씬 높은 자기가 마음속에 가졌던 것보다 더 높은 그런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비율이 꽤나 높아요. 알겠죠? 중간에 이탈하고 대충 하는 친구들 다 버리고 나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확실하게 다 잡고 멋진 재수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경험자예요. 알겠지? 선생님 경험자예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재수생들 한 10년 겪어봤다고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분명히 출발 전부터 강한 마음 먹고 시작하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1년 내내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